3.6.3.6.3.4 안녕하세요 3.6.3.6.3.6.3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간단한 아주 간단한 모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 장기 컨텐츠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만들... 어쨌든 제가 다른 의미로 바빠요 조금 그래서 핑계대자면 그래서 제가 요즘 간단한 모드를 찾아서 리뷰를 합니다 그 점 많이 양해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요즘은 다른 게임도 하려고 노력 중이니까 아프리카TV도 많이 와주세요 네 일단은 오늘 모드 소개해 드릴 것은요 조약돌과 돌갑옷 모드입니다 거의 코블스톱 모드라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 보이시죠 예 코블스톱 아이템들이에요 여기는 그냥 스톤 예 그냥 스톤이고 여긴 코블스톤이에요 근데 네 일단 여기 알을 꺼내 볼게요 잠시만요 오르고 깜빡하고 이걸 안 꺼냈네요 이게 있어야 정성이지 이게 있어야 정성이지 좋았어 일단은 네 올꺼운 해 볼게요 잠시만 돌한색이 사라졌다 세상에 돌한색이 분명히 더 나는데 사라졌군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 모드에서 이 세 개밖에 네 이 세 개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간단해요 일단은 뭐 일단은 스톤 모드니까 돌 모드니까 일단은 뭐 돌부터 해 볼게요 일단 보시면요 네 일단 이렇게 돼요 스톤 호이 원래 막 스톤 호이 돌고깽이 돌 돌 어 돌돋기 왜 이렇게 말을 그럴까 이렇게 돌삽 돌칼 기본적인 돌을 만듭니다 돌의 무기를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요 코블스톤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좀 다르게 나옵니다 네 아예 잠시만 이건 코블스톤 모드에서 해야 되고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돌의 모드들 근데 구운 돌로 해야 돼요 구운 돌 이걸 캐면 구운 돌이 바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코블스톤이 나오네요 네 바로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돌로는 원래 있던 돌 도구들을 만드는 거예요 네 되게 뭐 원래 있던 상식이고 그 다음에 코블스톤 네 보통 코블스톤은 그냥 돌 도구들만 만들텐데 어떻게 갑옷까지 만드냐 하면서 아 맞다 이거 확인 안했네요 이렇게 그냥 구운돌 구운돌 구운돌입니다 구운돌 그 갑옷들은요 끼면 무거워서 속도가 느려져요 근데 갑옷이 좀 좋습니다 네 근데 많이 느려져요 네 많이 느려집니다 이게 좀 그게 단점인데 아 돌로 무장하니까 무장하니까 좀 네 돌스킨 끼고 막 여기 숨어있으면 엄청 쩔겠는데 네 무겁습니다 돌 그거는 네고도는 아직 확인 안해봤는데 확인을 해봅시다 네 바로 직접 해야죠 네 좀비 한 마리이면 되겠죠 어 네고도도 완전 나쁘진 않네요 그냥 에 완전 좋지도 않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넌 사라져라 네 이렇게 돌 구운돌의 도구들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치명적인게 아 돌 도구랑 구운돌 도구 아니 코블스톤이랑 구운돌이랑 차이가 없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에 조합법은 어차피 알고 계시니까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다 꺼내고요 네 그냥 생김새만 달라요 생김새만 다르고 그냥 돌과 똑같습니다 네 돌과 똑같아요 네 캐는 속도랑 공격력 모두 같습니다 내구도도 같고 네 다만 이런 갑옷이 생긴게 엄청나게 네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코블스톤 갑옷은 뭐 뭐 조약돌인데 좀 가벼수도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네 느려집니다 네 이게 한 개만 써도 느려져요 웬만하면 코블스톤 다 끼는게 더 낫겠죠 뭐 슬로우 4단계까지 되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간단한 모드였습니다 아니 네 너무 많이 했는데 이건 너무한데 이게 코블스톤 모드 네 그냥 개인적으로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뭐 지나가다 돌만 캐면 있는게 돌들이니까 그걸로 과복과 곡괭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음 되게 네 이지한 모드였어요 네 네 다음 모드도 즐겁게 리뷰를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다른 게임들 막 롤 같은 거 있죠 롤은 되도록이면 줄이고 아이작 아니면은 언던트 뭐 제가 하는 게임을 할 거예요 네 뭐 저희 유튜브는 마인크래프트만 올리는 그런 채널이 아니라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못 올린지도 죄송해요 네 이상 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블스톤 모드였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갔어요 stairs 7 6 6 7 9 9 10 10 11